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플리토. 플리토. 네, 메스코란 비중이요? 34,500원. 비중은 40%요. 물려있다가 이제 탈출하기 좋은 시기까지 왔네요. 네네. 그럼 왜 탈출 안 하세요? 글쎄 어떻게 하려고 하게. 궁금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가 아니고, 자, 이제부터 좀 배워볼게요. 지금 안 배우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좀 배우고 알면 좋은데. 제가 상담방송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유, 묻는지는 맨날 상담하면 기업에 대해서나 이야기해주면 되지 맨날 잔소리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걸 들으시면서 주식 난 이제 손실이 안 나게 되었어요. 수익이 나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인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제 상담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다 하더라도 제 말을 한 번도 제대로 귀담아 들으신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플리토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AI. AI예요? 네. 네, 그러면 AI 쪽으로 해서 IT 산업부터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AI가 나오는가? 아, 언어 데이터 판매라구나. 여기서 AI 쪽으로 엮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음, 좋아. 그럼 AI 쪽으로 엮이긴 하겠구나. 그럼 너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니? 라고 해서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어때요? 잘 보고 안 보고 가니까 숫자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어, 못 벌어요. 못 보는 기업이네. 그럼 못 버는 기업이면 주가가 사실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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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돈 못 버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기업은 돈 벌려고 상장이 되어 있고 돈 벌려고 만든 거지 누가 돈 까먹으려고 기업 나 사업해야 되겠어, 돈 날리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돈 버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플리토라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거품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거품이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AI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CES 2024에서 역시나 AI 관련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GPT 스토어 이런 거 출시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 관련 무리에 엮여 있다 보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주가만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을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갈까? 어쩔까 싶어요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탈출 기회인 겁니까? 안전기업을 잡아놨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욕심내면서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욕심내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배웠어요. 이제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나한테 달려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예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조언입니다. 조언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과 선택과 행동은 누가 해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에이 난 그래도 욕심내볼래 라고 가져간다면 말짱 도루물기예요. 저는 진짜 지금 주식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기초. 그리고 얘가 올라갔을 때 과거에도 이게 지금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빠져내려갔단 말이에요. 2023년 한 해 내도록 4만 원대 올라가면 빠졌어요. 그럼 지금 또 4만 원대 가까워진다는 말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흔적으로 봤을 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이 비중을 그대로 싹 다 들고 가려고 하시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돈에 내게서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냥 냅두고 싶은 거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인데 남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지금 시청자님의 돈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전화했잖아요. 라는 느낌이에요. 내 돈인데 누구 돈도 아니고 무슨 몰라서가 어딨어요. 지금은 이제 기초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배우신 다음에 내가 잘못된 종목을 잡았구나. 그러면 이걸 빨리 정리해서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매매는 좋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놓으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테마주 매매는요. 적자가 나더라도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매매 해도 돼요. 적자가 나는데 테마가 살아있거나 AI 관련 테마 살아있는 거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건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기본적인 매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물리거나 장기적으로 크게 다쳐요.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 3만 6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하늘이 도와주신 겁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탈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로는 4만 원까지 가나 안 가나 보다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본전 만약에 밀리거나 다시 본능까지 오면 또 물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돈은 잘 버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른 AI 테마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고수들이 이렇게 갖고 놀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치기만 치고 빠지진 않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물려요.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절반 정도 매도견 드리고 나머지로는 4만 원 목표가 가져가 돼 본전으로 밀리게 되면 바로 다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